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아 참 이거 뭐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멸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안정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오늘은 세계불교 2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도의 불교성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성지는 이제 부처님과 직접 관계되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4대 성지 8대 성지 16대 성지라고 합니다. 이제 4대 성지 8대 성지는 부처님과 직접 관련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8대 성지를 포함한 16대 성지는 거의 부처님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 또 그 후에 아주 불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포함해서 16대 성지라고 하죠.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 첫째 불교 성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부처님께서 성도한 보드바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대 성지라고 하면 룸빈이 보드가야 사르나트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이렇게 이제 4대 성지가 되는데 이 보드가야는 인도에 실제 가면은 이분들은 인도 사람들은 보드가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불교도들은 부타가야라고 그러죠. 이 보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각자, 각이라는 뜻이고 가야라고 하는 것은 몸,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드가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역을 한다면은 이제 각신이 되죠. 각신. 깨달은 몸 뭐 이런 뜻입니다마는 또 부타가야도 역시 그 부다란 뜻이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인데 이제 또 각신, 불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보드가야 하며 부타가야라고 했냐 하면은 원래 이곳은 이제 그 내란자나 강의 강뚝이었고 여기에 이제 그 보리수가 있어서 아주 옛날에는 그 수행자들은 대개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출가해가지고 또 그 수승 이제 두 분을 만나서 그 밑에서 이제 공부 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해가지고 이 부타가야에서 그리 멀지 않는 전정각산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이 되고 아주 그 육체적으로 그냥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마을로 와가지고 그 수자타 이제 제가 그 밑에 마을에 그 이제 여인으로부터 이제 우유죽 공양을 받고 그러고서 기운을 좀 차려가지고 지금 이 보리수가 있는 마하보디 댐플이죠. 그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상도했던 그 자리로 이제 오신 겁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사생결단을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서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무상 정등 정각을 이제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를 이제 이곳이 이제 그 현재 이제 마하보디 피하라. 피하라는 건 이제 절을 의미하는 거고 마하라는 건 이제 크다는 얘기고 보디라는 건 이제 깨달아갑자니까 그래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대갑사입니다. 대갑사. 큰 깨달음의 절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제 그 마하보디는 처음부터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몇 주 이제 머무르셨죠. 이 기록에 보면은 그러고서 바로 이제 그 자기하고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고 땀아 시타르타죠. 고 땀아 시타르타 왕자하고 함께 수행을 했던 그 다섯 명의 교진자 다섯 명의 비부들이 있습니다. 뭐 교진자랄지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그 헤어지게 됐고 이분들이 겐지스 강변 쪽으로 용격하고 이제 부처님은 혼자 이제 고 땀아 시타르타는 혼자 이제 거기서 명상에 들면서 결국 이제 무상정등 정각을 이제 성취하시고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몇 주간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그 이제 머물렀죠. 그래서 그 이제 녹야원으로 또 나중에 갔습니다만 그건 또 다음에 사르나트 녹야원 이제 소개할 때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 그래서 이 보드가야는 그 후에 인도와 대륙을 통일한 이제 아소카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참드라북다의 손자가 되고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침립한 이란의 페르시아랄지 인도 북부를 이제 침립해서 그 후입니다마는 그 인도와 대륙을 아소카 대왕이 이제 통일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부처님의 가르친 담마 담마를 그 통치 이념으로 삼고 이제 많은 그 전도승들을 말하자면 인도 국내는 물론이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이제 보냈죠. 보내서 오늘날 불교가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만 어쨌든 아소카 대왕이 이제 한 200년 후가 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0년 후에 이제 이런 그 인도의 그 좀 역사적인 곳을 또는 부처님께서 직접 이제 그 관련이 있는 이런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아소카 대왕이 보두가야 부타가야를 찾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그 어떤 존경심을 이제 거기서 표하고 아 여기에 저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사원이 거기에 이제 설립이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인도를 가면은 아주 그 55미터 높이의 대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은 이제 국타왕교시대 기원후 한 6세기 정도 되죠. 그때 이제 그 이렇게 세워진 이제 건물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소카 대왕은 이제 불교도 왕이죠. 불교도 왕이고 또 그 아들 아들 마힌다. 아들이 이제 여럿이 있었지만 아들과 딸이 아들 가운데 마힌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비구 스님으로 출가하기 위해서 그 스리랑카 실롬 스리랑카에 말하자면 대표단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원형불교 상자부 불교를 스리랑카에 이렇게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암숭해 가지고 모든 그 띠리피타카 띠리피타카 경을 3장을 다 외워서 이렇게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가서 스리랑카에 최초로 이제 불교를 전파했고. 그 다음에 또 아소카 대학의 딸 상가미타가 있습니다. 뭐 산스크립도로는 상가미타라고 그러고 빨려로는 상가미타라고 그러는데 그 딸도 비구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가미타는 특별히 보리수 가지를 거기에 있는 그 부처님께서 성도했던 금강 보호자 뒤에 있는 그 보리수 가지를 이제 꺾어서 모시고 스리랑카에 가서 11명의 그 사민이들에게 이제 계를 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또 비구니 승단이 이제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 보리수 얘기는 또 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우리가 불교 성기라든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제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서 483년에 이제 원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우리 태양력하고는 다릅니다. 인도력을 썼기 때문에 좀 다르는데 에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483년 기원전 이때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이것을 파리니르바나라고 그래요. 파리니르바나. 반열반이라는 뜻입니다. 반열반. 이제 그 반열반을 파리니르바나를 우리가 이제 불교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파리니르바나는 온이라는 그 인간 존재는 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온이라는 그 존재의 인간 존재의 삼산화인 윤회 또 까르마인 업 환생에서 완전히 벗어난 죽음을 즉 원적에 이제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두가야에 대해서는 뭐 한두 번 소개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냥 거기 설명할 게 너무 이제 만족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보두가야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불기를 좀 알아야 돼요. 불기. 불기. 이 깃발 말고 불기라는 건 이제 그 불교 연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서 불기는 불멸기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불멸기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원적에 든 그 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불기 2064년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한 말이냐면 2564년 전에 이제 원적이 된 것이죠. 그럼 거기에 80을 더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그 탄생 그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기라는 거는 절제 부처님 탄생 2564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불멸기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불교 불기를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1950년 5월 25일 스리랑카 콜롬버에서 처음 창립된 세계불교동 우위에서 부처님 열반을 이제 2500년 설을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 북방 중국이나 한국은 이제 3000년 설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 불교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 아 그래 남방불교에서 사용하는 2500년 설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1956년 네팔리 대회에서 제4차 세계불교동 우위 대회에서 그러면 1956년을 부처님께서 열반한 2500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올해가 이제 2564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교는 부처님의 탄생이 기준이 아니고 열반이 기준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불교에서는 인간을 고의 존재로 봅니다. 고. 고를 벗어나는 것은 열반 즉 원적으로 이제 보았는데 원적은 윤회할지 어빌할지 환생을 영원히 벗어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이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온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빠알이 느려바라를 성취함으로써 아직 벗내가 남아있는 그 유여 열반이 아니고 유여 열반이 아니고 유여 열반이 아니고 벗내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서 온갖 벗내와 분별이 끊어져서 정멸의 경기로서 무여 열반인 구경 열반을 얻었다는 불교적 철학적 교리적 입장에서 불기를 부처님의 열반적 원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성동한 보드가야 붙다가야 하는 부처님이 2564년에 열반이 되셨지만은 아직도 그게 거기에 그 말하자면 그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신이라고 하는데 각신. 그리고 이제 불기에는 264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한 그 해부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열반 먼저 가신 지가 264년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몇 번 더 보드가야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